남녀 사이 일은 정말 쉽지 않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더 어지러워, 끊겨지고 어려워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저희만한 솔루션을 내딛는 미녀들의 하트 상담소 야스민님과 메리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너무 잘 보내셨어요. 너무 잘 보내셨어요. 희망하면서 보내셨어요. 아 그래요?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남이성 갔다 왔어요. 남이성. 그거를 제대로 즐기고 왔어요. 맛집도 많더라고요. 엄청 많죠. Their food is pretty good. 뭐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고기는 음식들 다 먹은 것 같아요. 닭갈비에 막국수, 도토리부기. 도토리부기 맛있어요, 고기.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요. It's so strange. 원래 그런 관광지역 가면 별로 맛이 없고. 그냥 비싸기도 한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누구랑 갔어요? 저희 남친구랑. 아 남친구랑. 남편이요. 남편이요. 아직도 남자친구이고 싶은. 아직도 연애를 하고 싶은. 2년차 결혼. 남편이랑? 그 남편이 친구랑요. 제 친구랑 이렇게 되셨어요. 오, 더블 데이.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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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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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그 분들은 커플은 아니지만. 아뇨, 아뇨, 아뇨. 전혀 아뇨. 이제 장 sporad이요. 이제 장랑하는데. 6개월 안에. 그분이 조금 멀리 계셔 가지고. 덕일에서 왔어요. 아, 독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둘이 가게 됐어요? 저 한 2년 전쯤에도 왔었거든요, 그 독일 친구요. 그래서 저도 제 친구를 부르고 이렇게 석초 여행 갔다 왔는데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넷이서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 어질까는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넷이서 다시 추억 여행으로. It's great to have friends like that. 굳이 막 커플이 아니어도 그 사이도 그렇게 친하지도 않지만 같이 있으면 그 케미스트리, 그 네 분의 케미스트리가 잘 맞으면 너무 재밌게 되죠. 맞아요. 친구끼리요. 맞아요. 떠나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야스민이 메리님, 귀가 얼마나 밝은 편이신가요? 저는 되게 밝아요. 귀는 되게 얇아요. 얇은 게 아니라요. 얇은 게 아니라 밝아요. 눈은 얼마나 좋으신가요? 저는 다 안 좋아요. 그래요? 저도 날식을 해가지고. 그래요? 눈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귀도 그렇게 막 썩? 저도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냄새는요? 개코인가요? 저는 강아지요. 그래요? 완전 완전히 엄청 민감해요. 저희 셋 다 개코네요. 맛은요? 맛은 잘 그런 감각, 그런 센스. 맛은 저는 그냥 해만 재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별로 따시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이한테 들어보기 전에 미니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리는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만 어떤 말을 말할지 이야기할 텐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오, 좋아요. 여러분도 보일라디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어 전제예요. That was too easy. 이게 들렸나? 조금 들렸습니다. 오케이, what about this? Come on now.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 미니 미니야? 미니 미니? 미니 미니? 이 정도면 한국어 전제 아니고 그냥 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냥 전제요. 오 마이 갓. 오케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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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좀 미뤘어요? 미니들의 핫 상담사. 너무 쉬웠어요. 이거는 시시하다. 눈치게임이죠. 그냥 눈치게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소리는 안 내고 입만 움직이니까 맞추기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눈치로 맞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는 게임으로 하니까 재밌지만 이게 일상생활이 된다면 정말 쉽지 않겠죠? 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대체할 수 소화라든지 점자라든지 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들어볼 사연은 우리가 매일같이 듣는 소리와 관련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결혼은 툴만 좋으면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은 20대 여자입니다. 저랑 남자친구는 1년이 조금 넘게 만났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저는 이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답니다. 맞는 짝이 나타난 것 같은데 굳이 오래 기다릴 필요 있나 싶기도 하고요. 다만 저희 부모님은 보암해서 부모님을 보암해서 주변에서도 모두 결혼에 반대해요. 그 이유는 저와 제 남자친구 사이에 문제 때문도 아니랍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관련된 건데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정학장애인이세요. 아예 듣지도 못하셔서 수어를 통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어릴 때부터 말보다 수어를 먼저 배웠다네요. 저도 남자친구랑 만나면서 몇 번 만나 뵈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가족이 되려면 수어를 배워야겠구나 하면서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중 한 분은 신천성 정학장애인이라 유전의 가능성도 있대요. 제 남자친구는 귀가 잘 들리게 태어났지만 유전이 참 어려운 게 이게 한 세대를 건너서 나타나기도 한대요. 저의 부모님은 당연히 발짝 뛰시며 결혼을 반대하세요. 극단적으로는 당장 헤어지라고까지 하십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런 자별적인 시선을 가지는 분들인지는 몰랐는데 솔직히 부모님에게 많이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옆친대 덮친 격으로 남자친구도 결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아직 어리기도 하고 자신은 모아둔 톤도 없어서 아직 준비 안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랑은 대판 싸운 장대예요. 제가 안 되는 것을 너무 무리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걸까요? 상대방 부모님에게 그런 자정이 있다고 해서 제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까지 접어야 하는 정도인가요? 약간 컴플리케이디 하네요. 여름으로 컴플리케이디 하네요. Okay, interesting. Okay, so our story today is with a woman in her 20s. Been dating her boyfriend for a little over a year. Feels like he's the right person to marry. But the problem is not with her relationship with him, but the fact that her boyfriend's parents are both deaf and communicate with sign language. Now, her boyfriend grew up with this as well, so his first language was, of course, sign language. However, her parents and others around her are against the relationship because the potential for their children to inherit the deafness is pretty big. So the boyfriend's parents are both deaf, and one of them was born with a condition, which means there's a possibility that it could be passed on to their children. Now, the woman is disappointed by her parents' discriminatory views and the fact that her boyfriend is unsure about the marriage too due to his lack of financial stability. Now, she's wondering if she's pushing the relationship too far and if she should reconsider marrying someone with a genetic condition that could affect their children. Wow. 너무 어렵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이 뭐 그 discrimination, 차별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I don't think it has to do with 부모님이 그래서, 저래서는 아니고 이제 미래의 자녀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충분히 걱정할 만한 것들 엄청 걱정하고 계시겠죠. Yeah, that's true. But then again, 남자친구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봐요. 그게 제일 커요. 그게 무슨 코미뉴이냐. 부모님도 반대하고 사실 남자친구도 반대하고 있어요. 뭐래? 혼자 결혼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떡해요. 너무 좋으신 거 알겠는데 결혼을 둘이서 하는 겁니다. Oh my goodness.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끼리 대회를 하기 힘들어졌고 그래서 수어를 마음을 전하는 챌린지 되게 유명하고 유명해졌는데 이렇게 수어는 꼭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쓸쓰우이는 유용한 또 하나의 언어인데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애기를 낳으면 꼭 수어부터 배우래요. 맞아요. It's quite interesting because you can follow these motions before you can talk. And so sign language is just such an incredible language to have. But do you guys know a little bit of sign language? 이것도 수어도 나라별로 달라요? 언어마다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So there's American sign language 따로 있고 Korean sign language 따로 있고 Arabic Yeah. Sign language 따로 있고 I don't know. 그래요?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베이직 알파벳을 배우거든요. ABCD 학교에서요? 네, 학교에서 배우고 대박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다. Yeah, I had so much fun with that. So do you know any like signs? I did 고등학교 때 제 친구의 친구가 그 친구의 친구의 부모님 둘 다 They were dead. Yes. And so she grew up with speaking sign language and then my friend got into it and then 제가 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Yeah. 따라하고 싶게 막 Yes. It's kind of like a dance if you're able to use your fingers. And so 고등학교 때 we took some college courses with sign language and what we did was 많은 사람들이 이제 K-pop 듣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팝송을 듣고 그 가사로 맞춰서 싸인을 조금 했는데요. I mean, 지금은 다 잊어버린 했지만 I just think it's such an incredible thing to do. I think. Wow. Yeah. Super useful, especially as we said when for kids as well babies develop so quickly. Just in case I mean, like 뭐 고안이나 이럴 때 되게 시끄럽잖아요. 맞아요. 바지라든지 이럴 때는 그냥 손만 들어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 소통할 수 있어요.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너무 잔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매력점이기도 하고 진짜 엄청 잔점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Haven't you ever seen like 뭐 요즘에 조금 인기가 많아졌는데 공연에 가면 like a rap 힙합 공연에 가도 맞아요. 이런 아티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도 Like they start signing the lyrics and it's just so 영상으로 지우는 진짜 많이 왔어요. 주소름 돋았어요. 방금 Yeah, it's so You should look at it. 검색해보시면 진짜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Yeah, well in any case lots of different things to focus on here. Okay. 메리님께서는 결혼하기 전에 우리의 뭐 유전적으로 병이나 그런 대화를 한 적 있나요? 저희는 저희는 그렇게 깊이 대화해본 적은 없는데 근데 제 생각에 아마 둘 둘이서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단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아기가 대혼할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그거를 알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사연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중각자녀이신지라서 대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다 공간하더라도 맞아요. 충분히 대혼할 수 있어요. 맞아요. You never know. I mean, what about the parent? 그분은 또 이제 선택, 유전적으로 받은 건가? 내가 그렇게 대혼하고 싶어서 대혼한 게 아니고 그게 충분히 저희는 약간 소셜적으로 그거 좀 노마라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Yeah. I agree. Especially with the idea that no matter what I do no matter what my husband does the kid can be born however Yeah. You can be both healthy and the baby which is, I mean it's hard to talk about because you don't want that to be the reason of course why you break up or you can't get married or you don't want to have kids because of you know, future fears but because it's paralyzing 미래를 어떻게 나가요 그렇게 두려움이 너무 많으면 모르잖아요 Yeah. I agree. I mean, for me as well like the basic things is I wear glasses my husband wore glasses 그러면 애가 낳으면 분명히 눈이 나쁘질 거예요 시게 앉아올 거예요 and of course like with braces as well and so to a certain extent we kind of understand those types of abnormalities that's not even abnormal now but you never know because for me I had like both my parents they are super healthy and we don't even have like 종양 기록이 없거든요 근데 조만 종양 잘 생기는 재질이에요 What is 종양? Like tumor Yeah. Oh, interesting So you never know because my parents they are both healthy we don't have any history in our family like 종양 or something and I just got it Genetic is amazing So you never know Yeah, you never know Yeah, I mean we have a lot of cancer in our family and a lot of diabetes as well Oh, yeah So my husband always tells me that I need to be careful Yeah Because I need to be careful It's better to be careful disease of this you know like era Yeah,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운동을 하고 본인 노력도 필요하긴 하잖아요 Yeah, well I mean, okay So we can say that maybe the issues the physical issues are not that big of a problem 동일하죠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 남자친구가 제일 큰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남자친구부터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노래를 듣고 잠시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Here's Pink Sweats At My Worst God, I love that song Pink Sweats Pink Sweats At My Worst At My Worst Dreaming of a love like that But in any case here we're talking about a story where a woman is dating a guy whose parents are both deaf So her family is saying no, you shouldn't get married But most of all the issue is the boyfriend 남자친구도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더라도 서로가 하겠다고 하면 서로가 마음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요 다 할 수 있는 건데 혼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게 조금 큰 문제일 것 같은데 근데 뭐 모르죠 PD님께서도 남자친구가 괜히 핑계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 보여요 솔직히 맞아 나도 준비도 안 됐으니까 천천히 하지 준비 안 됐다고 하면 진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예쁘게 연어를 하시는 게 그럴까요? What do you think the answer is here? 그냥 해버려요? 아니죠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지금부터 준비 안 됐다고 이렇게 하기 싫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 싸웁니다 나 원치도 안 했는데 네가 하고 싶어가지고 했잖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처럼 달달하게 그리고 아직 20대니까 That's true 만약에 남자가 아니야 나 충분히 너 보호해줄 수 있어 지킬 수 있어 우리 결혼하자 그러면 그럼 이 노래 나오죠 I need somebody who can love me I'm my worst 그런 달콤한 노래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서 주위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살면서 다치거나 아파서 몸이 불편했던 적은 있는지 Have you ever had like friends who had some disability or things like that? 저는 주위는 없는 것 같은데 없었던 것 같아요 I remember one time 고등학교 때 그렇게 치는 친구는 아니지만 친구가 차사고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He broke both elbows Oh my god And he wasn't able to 쫙 펼치니도 피는 거 안 돼 지금까지도 안 되는데 And so like he's a guy and so you know as it became less and less serious he you know adapted with the situation his friends started to make fun of him and things like that but up to that extent yeah definitely take for granted our health and that I'm able to see with both eyes hear with both ears that I can speak and things like that So I was talking with one of my friends 친구가 미국에서 온 친구도 있었는데요 이번 주말에 만났는데 What we talked about was 고등학교 때 돌아가신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죽은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you know people who died 알았었죠 Yeah I mean because it's so weird people that we went to school with a few people have died since then you know 30대 밖에 안 됐는데 고등학교 때 죽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and so on it's so it's so unfortunate but that's also life as well that's life 그러면서 진짜로 생각하는 게 건강이 최고 but we also but we also don't say maybe not marriage at least not yet 아직은 결혼을 한 거는 서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연애를 즐기면서 조금 더 당당하지만 if you become a little more confident in your relationship then I think you can move forward and as you said 야스미님 말씀대로 부모님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and of course 쇼킹도 있긴 있지만 그거를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요즘 미디어 같은 데서도 굉장히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종가 이제 뭐 아니면 그냥 자인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한 커플도 얼마큼 하니까 그런 거 조금씩 보여주시면 또 마음이 바꿀 수도 있어요 맞아요 The more you see it happen it becomes more 잘 없으셔서 걱정이 있는 거죠 Yeah 남자친구 본심이 뭔지도 좀 파악해보고 PD님께서 정하시는데 This is true Well in any case stick around More to come Here's 잔나비 주주하는 연인들의 Yeah 앞에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청각장애를 가지셨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과 주변인 분들도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Quite a difficult story to talk about I think because we don't have such experiences 많이 못 봐서 그럽니다 Yeah I do agree with you If you talk about it more and I think also because if there's more movies or dramas and things like that that also changes 저는 그래서 우영호 드라마를 되게 잘 봤어요 저도요 정말 이런 드라마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내내 했었던 것 같아요 Right Alright And I think obviously it's a very different disability here we're talking about but I think because of that drama I started seeing more disabled people on the streets and I realized it's not that there was more in general it's just people started coming out Yeah because even bad drama it talks about autism right and I was like because for me I won't lie like before I watch it I had a little bit like you know I used to be scared of people acting like that and then after seeing it I was like oh now I understand why they act like that They're just like us but they have their own world they're living in their own world Right So for that reason I think media plays a huge part That's true Yeah So who knows if we keep talking about it thinking about it we can normalize these disabilities that happen to many people without their control as well But in any case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our next story 사람마다 말버릇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매력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약간 정체성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말버릇이 이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안 좋은 말을 계속 쓰다보면 버릇이 되면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일 리가 없겠죠 진짜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연은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말버릇을 하자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말일지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넷갓길에 연애를 하고 있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6개월 전도 만난 여섯 친구가 있는데요 짧게 만나기는 했지만 제 나이도 있고 여섯 친구도 연산이기도 해서 둘 다 가벼운 마음으로 마음이 아니라 결혼할 존재로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말포르처럼 하는 말을 들으면 저만 진심인 건가 고민이 너무 돼요 제가 먼저 사귀자고 말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연애 값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헤어지자는 말을 괜히 자주 하기는 합니다 어떨 때는 그게 마치 무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연애를 하다 보면 가끔씩은 만싸움 하기도 하고 외견이 안 맞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화가 난다 말하기 싫다는 변으로 한산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기야 그런 식으로 우리 여행일전 짜는 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짜길 원해? 바쁘게 움직이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인데? 그렇긴 한데 우리 둘 다 일이 찌들어서 살다가 여행 가는 거니까 힐링 여행 가자고 얘기해 나오는 거잖아 일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안 잡았으면 좋겠어 나한테는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면서 볼 것도 많이 보고 먹을 것도 많이 먹는 게 힐링이야 나는 여유 즐기면서 느긋하게 쉬면 좋겠는데 그래? 우린 안 만나보네 헤어져 그러면 기순전 헤어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저는 뭐라 하겠어요? 결국 여자친구 의견을 맞추는 반식으로 흘러가고 되는 거죠 이런 여자친구의 반식이 공간한 반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런 일로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주는 많은 반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자친구가 진지하게 무게 잡고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네요 정말 별일이 아니라는 뜻 진악하는 뜻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진심보다는 말퍼렛에 가까운 보이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도 쌓이면 스트레스가 되고 신경 안 쓴다고 해도 계속 쌓이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 결혼한다면 이제 헤어져가 아니라 이혼해 라고 한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여자친구의 이런 말퍼렛 지적해도 괜찮을까요? 지적하면 헤어지자고 할려나요?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All right so a guy in his mid-30s mid-30s dating a guy or excuse me dating a woman who is slightly older than him for about six months now they both view the relationship quite seriously with the intention of marriage but he's concerned that his girlfriend often threatens to break up with him during disagreements making him feel like he's always the one to have to compromise so for example they could be disagreeing about their vacation plans and the girlfriend suggests to break up when their ideas for the trip don't align so this makes the boyfriend feel like he has no choice but to agree with her to avoid this type of argument and breakup but this pattern of behavior stresses him out and is worried that if they were to get married instead of breaking up these threats would turn into let's just get a divorce and he's contemplating whether or not she or he should address this issue with his girlfriend but he's concerned that bringing it up might lead to another breakup threat 안 돼 안 돼 정석습니다 답부터 바로 말해드릴까요 네네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진짜 한번 헤어져 줘야지 정신을 차려 진짜 진심으로 그래 헤어지자 라고 대답을 해보세요 그럼 헤어져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헤어져 그렇게 그냥 헤어져 당황할걸요 당황할걸요 당황하고 자존심 때문에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래 나도 헤어지고 그랬어 근데 저는 딱 여기서 그림이 나와요 만약에 헤어져 근데 남자가 그래 헤어져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가 왠지 가슬라이딩 할 것 같아요 연락해서 맞아요 나 이렇게 말했는데 너 진짜 이럴 거야 와 진짜 대박이다 하면서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 I can say that 나는 그냥 삐져서 그렇게 한 말인데 네가 뭐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 야 야 야 빚었다는 말도 맡을 것 같아요 여신고본은 야 maybe 야 wouldn't even say that she was upset or him 야 I don't know I think this is a big problem 근데 사실 저도 했거든요 오 오 오 빰빰빰빰빰 but not like every time 몇 번 한두 번 너무 크게 싸워가지고 아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두 번은 했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진심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죠 근데 헤어지지 않았어요 you know 좀 달래주고 she come back home 그쵸 달래주면은 또 마음의 편에 녹을 수 있지만 but even then my boyfriend 그게 남편이었는데 남자친구였을 때 그게 너무 최악이었어요 남자친구한테도 그런 말을 하면 너무 잔조가 돼요 그게 상처 떠나서 신뢰성 떨어져요 한 번 회사 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나오게 되면 이게 신뢰성 떨어져요 진심인 건가 장난인 건가 싶더라고요 and so he also didn't want that to be like a joke 그거를 진심으로 받는 게 사실 옳은데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거든요 Why do I want to keep joking around about breaking up or divorcing 남자친구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유혼의 그런 말을 금지 맞아요 그건 약속해야 돼요 그렇죠 and of course if there is a certain like huge fight or something that we really need to talk about that could lead to a breakup or a divorce 그러면 of course you can talk about it then 근데 너무 쉽게 하면 as you said you lose trust with that person Reliability 책임감도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조금 말포릇이 많이 나빠지고 어? 말짜리? 네 상상이 안 가요? 근데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게 정말 나한테 아무렇진 않은 말인데 반대방에게 너무나 큰 산초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저는 그 3초 법을 쓰거든요 일단 하고 싶을 때 3초만 다 참으면 그 말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더라고요 조금 시켜야 돼 저 같은 사람이면 시켜야 돼 말자의 삼초법 말자의 삼초법이라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화가 나잖아요 막 소리 치르고 말 함부로 하고 절대 그러진 않아요 더 냉정해지면서 직설적이에요 약간 아 그래요? 그리고 절대 막 헤어져 그런 말 살면서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진짜 한 번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 하잖아요 진짜 끝이에요 진짜 끝 맞아요 For me 저는 참는 스타일 나중에 조금 폭발하는 스타일을 하거든요 잠다 잠다 잠다가 저도 막 그 프로세싱이 좀 길어요 로딩이 좀 길어요 로딩이 좀 길어요 생각보다 분위기 너무 착하지 않아요? 약간 순해요 부팅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화가 나는데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 귀여워 근데 화가 나 몇 번이나 같은 이슈로 싸우면 이것 때문에 이거 화가 나고 있는가 그러면 툭 건드리면 약간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기린이라고 부르 기린? 기린 왜요? 이게 목이 길어가지고 머리가 위에 또 있잖아요 머리까지 파는 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쌓이고 쌓이다가 마음이 여기까지인데 오늘 지금 목이 머리가 너무 위에 있어가지고 전문 기린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러면 오케이 헤어지자는 말을 하는 것만큼 배려 없는 말도 없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연인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이런 말 하면 정말 마음이 식는다 하는 말에는 어떤 것일까요? 됐다 지쳤어 진짜 극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대화를 하다가 지쳤다 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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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면 바람을 막 막 비오르게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사연에 나왔던 말도 우리는 안 만나보다 안 만나보다 안 만나보다 맞아 맞아 다인님도 빨리 치우쳐가지고 다인님도 빨리 치우셔가지고 잘 들리긴 한데 근데 또 생각을 보니까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더 빡치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이만큼 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답변도 없고 답변도 없고 하는 게 정말 정말 근데 그거는 진짜 위험한 겁니다 말 안 하는 게 진짜 아예구나 말 안 하면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피드백이 맞아요 맞아요 That is true 그래 안 만나보다 헤어지자 이거라도 I see Yeah because I think there's two different type of people certain people will you know talk it out other people will act it out 해피형 해피형이랑 약간 반대말 뭐였죠 까먹었어요 근데 아무튼 해피형 저랑 진짜 안 맞아요 안 맞는 거다 오늘 뭐 사연에서는 뭐 나이도 있으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시 읽어보니까 미드 30s 30대 중반이에요 심지어 여성분이 더 나이가 많던데요 있으면 조금 더 Charles 아 진짜 나 너무 힘들 것 같아 30대 중반인데 아직까지 여자 이러고 너무 일치 너무 일치 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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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s the Charles Yeah I agree 이거는 조금 더 L 같은 행동 행동 맞아요 It's a bit immature 조금 진지하게 얘기를 해볼 비리고 있는 것 같아요 I think so 그런 말이 나한테 정말 잔초가 되고 하니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손을 딱 긁어야 돼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착하게 말하잖아요 네 에이 자존심의 싸움이 돼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나랑 헤어지자 그럼 해야자 먼저 선수 쳐요 그냥 이건 진짜 메리님이 맞아요 이거는 침착하게 해 근데 아마도 제가 말한 방법이 안 먹히면 다음 이 단계는 야스미님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해보져봐야 돼요 착하게 한번 해보고 그게 안되면 그냥 헤어져요 헤어지는 거죠 연애 전에 결혼을 생각하고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연애를 하다보면 결혼 생각이 나는 걸까요 아니면 결혼할 수 있는 상대여야만 연애를 하는 걸까요 Do you find somebody thinking I'm going to marry so I'm going to date 아 아니면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이랑 또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연애를 하면서 어 나 이 사람이면 괜찮은데 괜찮다 나 이 사람이면 평생 같이 갈 수 있겠다 그 느낌이 왔을 때 딱 하는 게 결혼하는 거 I agree I agree 뭐 알람이 켜가지고 오늘은 결혼 상대만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못 찾아요 맞아요 쇼핑할 때도 그렇잖아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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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 뭘 필요하면서 쇼핑을 돌아다니냐면 못 찾아 없어 근데 그냥 돌아다니면 이것저것 발견하면서 너무 싫어 불필요할 때 진짜로 불필요할 때 불필요할 때 지나가면서 다 있고 돈도 없을 때 돈도 없고 저 진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그 이제 이거는 약간 여름에 느꼈던 이야기인데 궁금합니다 살구를 갑자기 너무 땡기더라고요 살구 살구 뭐해 뭐죠 살구 살구 플랍 플랍 과일 까먹었다 살구 살구 뭐였죠 플랍 아니에요 플랍 플랍 I think so 난 살구 자두 is 플랍 브래커 진짜요 딱 땡겼을 때 다 봤는데 갑자기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여름 지나고 저는 살구를 못 먹었잖아요 어머 너무 슬픈 사이 있는데 안 살구 마음 주고 약간 팀원이었는데 아무튼 이것도 타이밍 그것도 타이밍이에요 결혼 막 고쳐서 결혼해야겠다 그러면 오기를 더 안 와요 맞아요 결혼한 상대가 맞아요 여기서도 막 여행에 뭐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행할 때 호텔에서 푹 쉬고 여유롭게 다니기 또는 쉴 새 없이 볼 거 다 보고 호텔에서 잠만 자기 둘 중에 어느 쪽인가요 음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아 나도 반반인데 반반이어야 돼 근데 하나만 고른다면 저는 실세 없이 볼 거 다 보고 호텔에서 잠자기 왜냐면은 멀리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만 자고 호텔에 갇혀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그 문화 맞아요 뭐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사람 보지도 못하고 뭐 음식도 먹으러 뭐 시장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 여행 말하는 그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와서 하루라도 푹 쉬 맞아요 맞아요 출근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완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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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스테이케이션 호텔캉스 같은 거를 좀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호텔에서만 맞아요 that's what you're paying for exactly so you go staycation enjoy the resort enjoy the amenities but if you're out in a different country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진짜 쉬워요 시간과 노력이랑 너무 아깝아요 yeah I agree but of course for these reasons these are problems that everybody who dates will have this issue 나의 soulmate 가 있어도 이 부분 때문에 싸울 수 있을 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종이 맞아요 이거 때문에 헤어져야 돼요 그런 거라면 그냥 헤어지는 게 맞아요 너무 안 맞다 싶으면 정말 doesn't want to put in the effort 이 사람은 자기의 노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책임감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인데 그럼 헤어져 It's not me it's you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항상 쓰는 말이 있어요 서로 안 맞을 때 내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너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예요 그냥 안 맞으면 안 만나면 되지 그 말 제일 싫다고 하지 않았어요 안 맞는 거 그냥 안 맞다 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싸울 때 그 말을 안 쓴단 말이야 싸우고 나서 싸우고 나서 짐작하게 그냥 진짜 정리할 때 야 우리 안 봤나 보다 야 헤어져 그래 쿨하게 헤어지는 거 쿨합니다 좋습니다 역시나 야스미님 시원하게 또 정답을 주시는데요 who knows if it's that's the solution or not 근데 뭐 여러 가지를 try 해보면서 또 안 되면 뭐 야스미 님대로 그냥 헤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지 야 that's right well in any case 덕분에 너무 출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메리님 야스미님 감사하고요 we'll have to see you again next week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week we'll leave with you with our last song 윤하의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 여러분 내일 뵈요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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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